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0년대 가수 레리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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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노래 불렀던 가수 있죠 비틀즈 비틀즈 60년대 가수들이 입고 나왔던 자켓 100년을 앞당긴 그런 트렌드를 선보인 비틀즈의 그 자켓을 현대에 와서 이렇게 화려하게 비틀즈가 입을 수 있는 자켓을 제작을 해 봤습니다 황금색으로 이렇게 패치를 수를 놓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 봤고요 소매도 이렇게 황금색으로 붙였습니다 패치가 아주 멋있죠 60년대 그 비틀즈는 굉장히 트렌드에 아주 앞서가는 그런 가수였죠 그룹 가수였죠 그래서 저는 비틀즈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비틀즈의 컨셉으로 자켓을 오늘 제작을 해봤습니다 아주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네 꾹 눌러주세요